안녕하세요. 오늘의 열렬 먹방은 명란 군만두 준비했습니다. 이건 군만두인데 명란으로 만들어진거라서 좀 특이하죠? 바로 먹어볼게요. 아...필키스 군만두 그리고 são 안에 명란이 박혀있어요 쫄깃쫄깃 탈라인이 너무 잘 어울러지지 않은데 소 receipts 쫄깃쫄깃 컵 치즈는 보컬이 너무 좋아요 아귀여워 치즈는 광고로러 영상도 인정합니다 마귀고래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안 나더라구요 치즈는 나를 누르네 치즈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맛있어 명란맛이 좀 진해서 따로 간장을 찍어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이것을 원했어요 마요네즈 청양고추 튀김이 바삭한데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서 되게 좋아요 튀김이 바삭한데 튀김이 바삭한데,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서 되게 좋아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한입, 고춧가루, 파김치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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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고소한 고소한 식감 콩압이 너무 잘 맞아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하나 더 끓일꺼 그랬어요 timing 아이스크림 아니요 형이 최초 실패 세요 아삭아삭 캬에 가죽을 많이 먹어야죠 육수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참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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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만두도 잘 구웠어요 너무 맛있어 상상의 뱀뱀 치킨과 치킨과 치킨에 남은 것 같아요 치킨이 너무 안 먹어요 치킨을 먹은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더 맛있음 치킨이 더 맛있게 먹어요 치킨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만두가 맛있어서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먹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먹방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